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보 페스티벌을 기념하여 드론을 이용한 격파 시범을 시작으로 오늘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다음 날 goin 우와 태권도 동작과 호신술 동작을 합친 연합 동작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육군의 강인함과 재빠르고 역동적인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 시범은 적파의 시범입니다. 적파술은 군인의 강인함은 표현한 기술로 군에서 명령만 내리면 신속 정확하게 인물을 완수하는 군인의 기질을 표현한 시범입니다. 군인의 강인함은 특파의 시범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번 시범은 포신술 시범입니다.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다수의 적을 제약하는 장면을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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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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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일곱난 차량도 시범단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본해. 아, 네! 생 logr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뜨거운 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크박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호응해 주셔야 힘이 납니다. 같이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권도 시범의 마지막인 빛발 퍼포먼스와 아크로마틱 동작입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최고의 1군단 장병의 기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태권도 시범의 핸들과 함께 단단의 과정을 바сяで 와우 영원히 함께 널 내리고 생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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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함께 나게 잘 생일을 빅무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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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국물이야 국물 와우 국물이 진짜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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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